아이고 아이고 야 엄마 봐봐 몸에 방금 타투야 방금 너 사료 먹었어 안 먹었어? 어? 너 방금 사료 먹었어 안 먹었어? 간식 먹었어 안 먹었어 타투 간식 뼈 다고 두 개나 먹고 지금 사료 먹었지? 근데 왜 엄마 밥을 방해하는 거야? 왠 줄 알아요? 나는 지금 고기를 먹을 거거든요 예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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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ie 잘 먹네 우리的ту 응 엄마는 하아.. 우리한테 한입 먹고 제대로 해! 한입 먹고 타드도 건강에 좋은 생선을 먹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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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완전 먹고서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 밥 먹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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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бот tidak aku sola aku saja kedua saya membawakan serum 엄마가 먹방 엄마가 들어가서 먹기 왜 버려 엄마가 먹기 왜 자꾸 버려 얘 엄마가 먹기 너 아까 잘 먹었잖아 아니 나는 고기 맛 한 번 보더니 야채 귀환인 줄 모르고 야채가 금값이야 빨리 먹어 아, 맛있어. 아멘